증병 좌구산 휴양림 길잡이별입니다. 3인 기본인 방입니다. 천장이 꽤 높습니다. 화장실에 있는 비누로 샴푸, 바디워시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. 주방용품들이 3개씩만 있습니다. 주방용품들이 3개씩만 있습니다. 주방용품들이 3개씩만 있습니다. 이불 베개도 3개씩 있습니다. 이불 베개도 3개씩 있습니다. 이불 베개도 3개씩 있습니다. 냉장고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 전자레인지가 없는게 좀 아쉬웠습니다 야 여기도 에프킬라 있는데 비가 와서 방에 계속 있기로 합니다 팝콘의 맥주로 시작해 봅니다 맛있어 고춧가루 2차전 미나리 삼겹살 캡인데? 잘 얼었는데? 완전 슬럿인데? 대껍질 까고 반으로 자르나 그랬어 대충 원하게 찍어 대충 원하게 찍어 이걸로 이쁜고 다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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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도 비가와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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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